브루나이를 가는 버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위치를 옮겼네요 그래서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고 사라왁이나 쿠칭, 사라왁이 쿠칭이나 브루나이 가려면 버스 센터로 터미널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바뀌었네요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여기가 아니고요 다른 곳이었는데 브루나이를 가려면 7번 정도 거쳐야 돼요 도장 찍는 게 장난이 아니고요 시간이 한 5시간인가 이상 걸려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여정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있는 것도 없어요 버스 타는 곳이에요 보시면 KK 센트럴 이라는 데 구글로 구글 맵을 하시고 KK 센트럴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놀고 있어요 뭐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엑스카레에 타고 끄나이 가는 버스 터미널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시원하게 잘 해놨네요 정보는 매일 아침 8시 딱 한 번 있고요 여기서 여기서 팝니다 백링깃 단편이고 라운드 티켓도 살 수 있어요 백링깃이고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예약도 되고요 이거 찾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시면 돼요 중앙에 보면 브루나이라고 보이시나요 아줌마 중간에 있는 카운트에서 치면 되고 매일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아마 도착하는 것도 8시일 거예요 왕복표도 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래요 Yankee Doodle went to town riding on a pony stuck a feather in his hat and called it macaroni Yankee Doodle keep it